쿠자이트 세력이 바타니아 세력에게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아 지금 남부를 없애버리기 너무 좋은 타이밍인데 영주 많이 잡았으니까 놓아주겠습니다 어쩔 수가 없네요 이렇게 되면은 이거 누가 친거에요? 누가 쿠자이트 치고 있네? 이게 이게 와 서부제국 이렇게 힘이 넘쳐? 이거? 야 아직도 넘치네 진짜 강하다 꼬맹이가 보통놈이 아니네 자 그럼 다른데 가겠습니다 그럼 아 근데 아 정신 안 차린다 또 아 아 아유 갑니다 괜히 선물만 주고 가네 우와 물었나 보다 와 어? 물었다 물었다 좋아요 자동 자 이번 전투에서 카반과 우슈르 이렇게 둘을 잡았습니다 처형하죠 처형 처형 아 좀 아쉽네요 둘밖에 못 잡은건 야 대규모로 처형해야지 기분이 좋은데 어 뭐야 서부제국이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난리 났네요 아세라이랑 합형합니다 아세라이는 합형할 준비가 됐네요 백프로네요 자 이렇게 둘입니다 서부제국을 눌러놔야겠네요 서부제국이 쿠자이트랑 신나게 싸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쟁을 걸었어요 쿠자이트랑 열심히 싸웠으니까 그렇게 세진 않겠죠 둘다 야아 이제 세줄이나 딱 깔끔하게 스물한 가문이 있습니다 스물한 가문이면은 남부제국 영주소만큼 있는거 아닌가 가문이 자 헤르... 헤르토게아성 275명 자거 먹겠습니다 왜이렇게 난리가 났죠 블란디아에 대한 선전포고투표 아네 블란디아야 왜 갑자기 가만히 둬 걔네 좀 포위합니다 칩니다 들어가기만 하면 돼 들어갔다 땡큐 내려가는데 어디에요?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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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된거야 왜이래 왜 왜 여기까지 왔어 오 잠깐만 옆으로 긴급탈출 좋았어 자아 따라오세요 따라오세요 여기 여기 있으면 알아서 오겠지 좋아요 오 되게 잘 잡힌다 이렇게 붙어있는데 이거 봐 어 다 잡았습니다 아 머머리 아 장군인데 블란디아에 선전포고하는거를 하지 말자 우리 아 왜 하지마 아 참나 자 자 저는 군대에 제가 데리고 있던 동료를 넣겠습니다 자 아이고 난리난 난리났어 이런 난리가 어딨어 여기도 꼭 세나라 체제를 유지해야돼 500명밖에 없긴 하네요 이게 벌레처럼 돌아다니면서 도시에 치안을 내리기 때문에 굉장히 불쾌한데 어쩔 수가 없죠 뭐 나라가 정한들인데 나란들인데 뭐 야 난리났죠 지금 징짐하면서 가겠습니다 잠깐만요 너 콧수염 생겼니 파도나 왜이렇게 늙었어 갑자기 아홉살에서 갑자기 갑자기 40년은 먹었잖아 130명 먹습니다 이거 성문 이쪽인거 맞나 이게 성문인가갑다 그쵸 좋네 얘들아 와라 나한테 뭔가 엄청 날라오고 있다 빨리와 들어왔냐 그렇지 들어왔으면 됐어 쫄진해 이거 끝났죠? 어 됐다 끝났다 200명이네 뭐야 이거 200명 뭐야 리온 아유 맛있겠다 아 좋아요 다 잡은 붕기병 8개 뭐야 아 됐다 잡았습니다 자 볼레오스 쇼어지스 아키오스 테사 오바고스 5명을 다 잡았습니다 빠르게 처형을 해서 전력을 바꿔내겠습니다 자 이렇게 처형 완료 아 레소스성 먹겠습니다 얘들아 공병이 그렇게 무식하게 들어가면 어떡하니 아 아 제발 오 들어갔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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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져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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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렸어 이거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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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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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아 큰일났다 죽었다 이거 어어 여기에 나를 복인해버리네 어어 퇴각 다시 갑니다 어 근데 되게 많다 이 정도가 있다고? 어 좋아요 어 나는 좋죠 이렇게 짜잘하게 8명이서 와주면은 난 오히려 이득이죠 내가 내가 아프지? 내가 아프지? 아 너 15%만 대 봐 야야야 아니야 그거 아니야 3%만 기다려줘 3%만 기다려줘 너흰 죽었다 일단 쿠자이트랑 맺는다 아 영혼까지 끌어먹네 나를 어이 군대다 체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제 상관없어졌죠 덤비면은 뭐 덤비면은 잡아먹겠습니다 너 좀 많은거 같기도 하고 500대 500 아 130미터 100 120미터 쏴야겠다 이제 발사아악 이 선택받은 언덕으로 잡아먹겠습니다요 어 나 이거 빼야겠다 애들 다쌌는데 지금 우직하게 있을필이 없지 자 많이 줄였구요 와 나무에다 활 쏘는걸로 밖에 안보이는데 어떻게 잡고있는거야 와 잘잡네 어 다잡았다 자 자 자 다섯명을 잡았습니다 티슈나 처형 가니미노스 가니미노스 처형 앵큐리언 앵큐리언 어디서 들어보는건 아닌가 처형한거 같은데 아니겠죠 파돈? 잠깐만 일단 지태야 지태야 아웃 파돈 잠깐만 그 파돈인가요? 너 너 아흐 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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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껏 코수염까지 길렀건만 생긴거 다른거 같은데 다른 파돈인가? 다른 파돈 같죠? 수염이 다르네 그쵸? 아 다른 파돈이네 동명이인이 좀 많네요 21살 파돈 21살로 안보이는 수염 잘 길렀다 어떻게 저렇게 길렀냐 나머지가 열심히 오고있네요 조금 많이 처형했습니다 지금 1대1이구나 사실상 블란디아가 아무것도 못하니까 300명 남았네 아무것도 없는데 서부를 깰 때가 왔다 징집타임을 한번 싹 갖고 와 너무하네 게르색오스 먹은거 블란디아가 먹었어? 300명으로? 아 그래서 준거구나 300명으로 먹은게 아니라 300명이 남은거구나 게르색옷을 먹고 와 열심히 사네 이거 안되겠습니다 부활한 블란디아고 뭐고 다 없애버리겠습니다 와아 2페이지 겁나 많아